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셔츠 판매 수수료 영원 우선선이라는 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까지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미국 시장도 보면 사실 시장 반등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완전 약세장이 끝났나 싶은 생각을 하기에는 좀 섣부린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게 계속 가느냐 아니면 얼마큼 왔느냐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꼭 3월 달에 바닥에서 들어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4월이나 5월 초에 들어오셨던 분들 지금 다 나름 어지간한 종목이면 다 수익을 내실 텐데 여기서 던지기는 아쉽잖아요 던지기는 아쉬운데 그런데 이게 뭔가 계속 가는 데에 근거라 할 만한 게 좀 약하다 이거죠 많이 약하죠 지금 이제 준비한 자료가 많아서 한 번 쭉 훑어보면은 미국 S&P500입니다 얘는 지금 이제 하나 남았어요 200일 선만 올라서면 좋을 것 같은데 3000포인트 지금 지난 주말 2955포인트 오늘 미국장 놀죠? 아마 미모리얼 데이로 노는 것 같은데 한 45포인트 단숨에 해결하기는 좀 힘든 그런 레벨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S&P500을 위클리로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 번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위클리로 봤을 때 쭉 한 번 빠지고 이걸로 끝인가? 다들 겁내는 건 이거예요 과거 경험도 그랬고 뭐 차트라는 게 그렇고 또 파동이론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게 A라고 한다면은 현재 B파 진행 중이면 C파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난번 저점 정도에서 멈추고 이중바닥 만들어주면 베스트고 아니면 이게 시기가 지난번 저점까지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라면은 이건 정말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 다우지수는 S&P보다 조금 못하죠 200일선이 아직 한참 멀어 보입니다 근데 나스닥은 그림이 달라요 200일선은 훌쩍 올랐었죠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한 번 보입시다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인데 오늘은 여기 기술적 보조지폐하고 주가 끝부분 한 번 보시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MACD나 RSI 같은 거래량까지도 이게 고점이 살짝 낮아져요 특히 지난주에는 바이든 민주당 사실상 확정이죠 후보 아마존도 이제 세금 제대로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그 뭡니까 동양계 앤드류 양 이 양반도 잠시 그 한 번 돌풍을 일으켰는데 거기도 비슷한 주장이었어요 IT기업 공용기업들이 저렇게 엄청나게 버는데 저기서 제대로 세금 거두면 미국인들한테 천불씩 기본소득 줄 수도 있다 하는 파격적인 아이디를 제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페이스북도 보세요 페이스북은 이게 뭐 월간 차트하기에는 아직도 얘는 상장 이후 너무 짧아요 그래서 위클리로 살펴봅니다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지금 이걸 보시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오늘 기술적 보존 지표를 살피느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고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MNCD나 RS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에 고점이 안 올라가요 이건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매도다이벌스 신호입니다 왜? 보잉은 현실화됐거든요 물론 737 맥스가 떨어졌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비행기가 전부 뭡니까? 날지도 못하고 그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 여기는 1인식의 교과서대로 갔더라 말입니다 또 JP모건 체이스 같은 금융주도 이래저래 요즘 같은 금리 예대마진 도저히 챙길 때가 뭐였을까 싶을 그런 상황도 되지만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 이 엄청난 월간 차트상이 나타났던 주가는 올라가는데 기술적 보조 지표는 못 올라가는 이 매도다이버전스가 작동을 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상승폭의 절반을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자체도 지금 제가 여기서 약간 고동색으로 한 거는 현실화된 매도다이버전스 지금 검은색의 이 표시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그러나 나스닥 지수 자체가 올라는 가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즉 이 말씀은 제가 가끔씩 쓰는 표현이죠 언제든지 조정리와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미국장도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에 주말에 CNBC 올라오는데 저도 이 기사를 보고서 보셨어요? 불안했어요 불안했어요 이게 지금 베어마케렐리야 아니면 새로운 불장이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죠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S&P500은 아직도 베어마켓이라는 얘기에요 언제까지? 지난 2월달 즉 코로나 본격화되기 전에 그 고점을 갖다가 회복하기 전에는 전통적인 월스트리트의 정의에 따르면 아직은 베어마켓렐리야 그리고 BOA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서베이를 하는데 약 70% 정도는 현재 최근에 리바운드를 갖다가 베어마켓렐리야 보고 있다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끔씩 제가 200일선 갖고 오는 거는 월가스는 유난히 노란색의 200일선을 중시해요 지금 거의 다 왔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 그런데 이 그래프의 의미 지금 이거는 고점에서 10% 떨어져 10% 아래에 머문 기간이에요 지금 2020년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 55일째 머무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말로 너무 오래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야 55일째나 고점 대비 아직도 10% 아래야 과거에 해봐야 2015년 여름 2016년 초 잠시쯤 그랬지만 며칠 안 갔잖아 이번에 그러면 장이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림을 이렇게 볼까요 과거 블랙먼데이 때나 블랙먼데이 때나 2002년 다 큰 법을 무너질 때나 금융위기 이럴 때는 그 직전 고점에서 10% 아래에서 머물던 게 천맨백일도 됐고 천일 가까이 한 3년 걸렸다는 얘기에요 한 5년 걸리고 거기 비하면 이번은 이거에요 지금 앞그림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이걸 보면 야 이건 너무 회복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놔도 느낌 오시죠 과거 위기 상황 때 이렇게 주가가 하고 나서는 세월이 좀 걸렸단 말입니다 다큼버 볼 때는 3년 갔잖아요 4년 가까이 코로나는 실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왔다는데 이걸로 끝? 이렇게 보기가 좀 찝찝하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가고 있는 장에 꾸물꾸물 가고 있는 장에서 뭐 오늘은 이런 표현을 왔다가 다른 매체에서도 한 번 썼습니다만 골프로 치면은 드라이브 샷 처음에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쫙 치솟죠 쫙 치솟고 아주 프로들 중에 또 아마추어들 중에 잘 치는 사람은 한 번 더 뜨죠 그러다 이제 휙 포물선을 거리고 이제 떨어집니다 페어웨이든 러프든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조금씩 좀 굴러라 그런으로 지금 이천도 머리를 맞대 봤고 호스닥은 코로나 이전 레벨까지도 올라섰고 드라이브 샷으로 때릴 수 있는 때까지는 때렸고 이제는 조금만 런이 좀 더 나와라 하는 차원인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드라이브 샷 한 공이 내리막을 타고 있어요 런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내리막이냐 예전 같았으면 지금 굉장한 화력과 집중력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가운데서 야 이거 좀 과한데 실물 경기 대비 주가 오른 게 너무 급해해서 공매도로 한번 혼을 낼 겁니다 공매도로 하지만 지금 하지 못하죠 예 지금 오늘 나온 기사도 그런 게 있죠 빚2 빚으로 투자하는 이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시가총액 대비 코스닥이 더 높죠 거의 코스피가 한 5조 몇 천억 코스닥은 4조 몇 천억인데 그런 시기니까 그러니 지금 조금 런을 런으로 이렇게 공이 생각보다 멀리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이 기사도 보고 이제 우리 또 하락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외국인분 한 분 계시잖아요 짐 로저스 그분 또 신나게 또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 말씀하시는 내 생에 최악의 하락장 그리고 또 각국에서는 지금 열심히 금융정책이나 여러가지 정책 중앙은행에서 정책들을 펴는데 이게 사실 지금 당장 경기를 살리는 데는 물론 좋지만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조정을 보일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더 크게 헤드라인을 장식해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불안하게 여겨서 좀 수익을 냈으면 미리 챙겨야 하나 내년에 본다면 벌써 미리 챙겨야 되나 그런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잘 잡으셨다면 단가가 좋다면 지금 먼저 나오실 이유는 없어요 아직 공이 내리막 타고 있어요 내리막이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아졌는데 공이 아직 서지는 않았으니까 이러다가 조금 더 굴러가고 혹시나 또 간간히 도로 타고 한참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짐 로드스가 될건 무슨 여러 스티븐 로치가 될건 어쨌거나 우리가 시장에서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저 사람들은 그래도 과거에 제법 인사이트가 좋았다 그리고 시장을 잘 쫓아왔다 그 사람들이 말한 그 다음 바로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지만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 요즘은 조금 이런 분위기는 느끼죠 저도 묻어서 그분들 쪽에 반멸해서 서고 싶은데 저 꼰대들 세상 달라진 거 모르는 옛날 경험으로 자기들 한 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그거예요 이른바 PER이에요 여기 보시면 포드 PER이셔죠 즉 12개월 후 예상되는 어닝을 분모 지금 주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뭐다 거의 다 큰 법을 무너지기 전 수준까지 왔다 하는데 여기서 다만 이제 뭐 월가나 어디나 PER은 구해냅니다만 저로서는 또 그리고 다들 이 얘기는 해요 야 지금 이 와중에 무슨 12개월 후에 기업들의 수익을 추정이 가능하냐 기업들이 아예 1분기 수익 1분기 그거 실적 발표하면서 2분기 3분기 가이던스를 갖다가 제시를 못하는 판국에 애널리스트 너희들이 뭔 제주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을에 찬반은 불고 나서 코로나 다시 한 번 오면 이거 어쩔 건데 그러나 대충 저 정도 느낌은 오죠 그런데 이 그림 말이에요 이건 보시면 놀랍습니다 자 찰스 슈아 뭐 이 트레이드 뭐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4대 온라인 증권사가 3월 4월 끝에 두 개 막대그래프입니다 3월 4월 두 달에 걸쳐서 신규 고객이 자 뭐 몇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이를 보세요 느낌이 오죠 아주 장대 무슨 신기 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들이 엄청 늘었네요 저거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에서도 동학게임인가 어쨌거나 신규 실업수당 철구건수처럼 올라갑니다 거래량도 폭발해요 저렇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늘 그동안 많이 들었죠 포모 fear of missing out 야 이거 어리버리 하다가 이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장 놓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이제는 또 티나라는 용어까지 나왔네요 there is no alternative 야 주식 말고 할 게 뭐 있냐 지금 티나 무슨 여자 가수 이름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그림 뭔지 아세요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알아요 사진만 많이 봤어요 사진만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저분을 따라서 따라서 그래요 이것도 글로벌 모니터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만 데이브 포트니 스포츠 베팅 오락 사이트 바스툴 스포츠의 설립자랍니다 근데 이 양반이 자 지금 스포츠 토토예요 어? 지금 베팅을 해야 되는데 뭐가 스포츠가 돼야 말이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오신 건가요? 우리 한국 해봐야 겨우 관중들도 없이 재미없이 지금 프로야구를 시작했는데 이 양반이 바닥을 제대로 찍었네요 3월 23일 날 그날 바닥이었잖아요 300만 달러 갖고 데이트레이딩을 했답니다 이걸로 제법 돈을 만들었더라고요 어디다가 지분 매각하면서 근데 이걸 트위트로 생중계를 하는데 트위트 팔로워만 145명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45만 명 그랬더니만 진 비앙코라고 그 유명한 비앙코 리스치 회장 이 지금 포트노이가 CNBC나 블룸버그 보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금 생중계하는 거 보세요 이거 단추나 좀 잠그지 많이 풀어져요 예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 트레이더예요 뭐 저기 뭡니까 우리 그 할배 워렌버핏 워렌버핏 워렌버핏이고 다 필요 없고 지금 한 3,400만 명이 이 친구 뭔 소리하나 얘 뭐 들고 있나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시세를 조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시세 조작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다들 지금 셧다운된 상황 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스포츠도 운동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닌 게 아니라 스포츠 베팅 하던 사람들도 마작 하던 사람들도 뭐 다 지금 이거밖에 할 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민망한 표준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투자 여러분께 죄송하던 전제 하에 지금 나가서 뛰어서 노가다 할 때도 없습니다 뭐 좀 쉬라고 해서 언제 다시 회사로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도 한국도 저게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러한 흐름 하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있죠 우리는 이제 유럽에 공매도 금지했던 한 6개국 정도 이탈리아 부터에서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공매도 규제 이제 없애고 공매도 칠려면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금융위 입장으로 봐서는 9월까지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이 기울이정 농장은 계속 가고 그동안에 개인들은 얼마나 공매도에는 원성이 강했습니까 좀 오를 만하면 패더라 지금 이거 하나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어디 갔나 코스닥이 만약에 공매도가 있었으면 이렇게 못 갔겠죠 코스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인증을 해야죠 아 지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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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갖다가 뺐네요 차트를 뺐는데 우리 코스닥은 지금 뭐 거의 코로나가 어디 있었어 이미 너무 좋죠 이런 분위기죠 네 맞아요 네 이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행히도 당분간 공을 조금 더 불러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네 근데 사실 골프도 쇼게임이 마지막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설거지 잘해야죠 우리가 그거를 드라이브 암만 잘 쳐도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기업이 잘 다시 회복이 되고 정부의 정책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잘 미치고 네 그런 것들을 발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이제 아시아권 얘기 하나 더 하자면 홍콩 시장에서 이제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나왔던 게 이제 국가보안법 관련한 처리 문제예요 이거는 또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뭐 뜬금없이 홍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제시를 못했어요 시진핑 주석의 레토릭이 재밌었습니다 GDP 성장률 가지고 영웅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이랬는데 뭔 영웅은 영웅입니까 그냥 그동안에 맨날 뭐 6.6%가 됐건 8%가 됐건 제시하면은 각 지방정부에서 숫자 만들어서 막 보내놔라고 숫자 안 나오면 맨땅 팠다가 다시 엎었다가 막 먹었다가 군발이들 하던 그걸로 그거 다 GDP 창출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유령도시 세우고 뭐 차도 안 다니는 도로 옆에 또 도로 하나 더 깔고 이런 식으로 해서 GDP 만들어 왔는데 그걸 갖다 이제 영웅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성장률을 갖다 제시할 형편은 못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홍콩을 들고 나온 거죠 조금 이제 뭐랄까 이 코로나를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미국에서 계속 압박이 오고 하니까 약간 전장을 갖다가 한번 옮겨볼까 홍콩 대만 이런 쪽으로 위구로 이런 걸로 해서 한번 티격태격 해볼까 왕이 외교부장이 그 뭐 권력 서열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제법 언론을 타죠 우리는 미국보고 뭘 안그럴게 너희도 우리보고 뭐라 그러지마 핵심은 그냥 우리 이렇게 살게 냅둬 너희가 왜 그래 이겁니다 각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범죄인 송환법 때는 홍콩 시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거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예고된 이 법 자체가 무섭고 제가 홍콩 시민이 입장 바꿔봐도 또 그리고 마스크 쓰고 누가 지금 감염자 보균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모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당분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봅니다 홍콩 항생 이걸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몇 주째 주목하고 있는데 항생 월간 차탄 보시면은 이때가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왔을 때입니다 노부부가 노부부 홍콩의 노부부가 왕연자실한 채 시세판 들여다보던 그 사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만 어제 한 30분 구글링을 했는데 그 사진을 못 찾았어요 아마 우리 올드 제니레션들은 생생할 겁니다 어지간한 일간지에 일면에 다 올라왔어요 그 사진 닷컴버블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금융위기인데 지금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에 추세선을 갖다가 지난 3월달 코로나 때문에 살짝 물고 왔다가 지금 같이 반등은 나왔는데 지금 이 느낌이 제 1감이 이거는 2선 못 지킬 것 같습니다 홍콩은 그러면 이게 추세선 금융위기 이후에 추세선이 깨졌을 때 어디까지 홍콩이 흘러내리는가 분명히 내가 홍콩에 돈 태우고 있는 국제자보회를 하더라도 돈 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달러 패그제 고정환율로 가고 있는 홍콩 달러 시세 그거 갖다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만 그 두 개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련 미얼타임으로 시세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 많으시죠 홍콩 달러하고 황생은 한번 추가하셔가지고 수시로 한번 확인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1% 정도라면은 그렇게 시장이 패닉은 아닌 것 같아요 홍콩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저 뭡니까 기술적 디폴트 얘기도 나오고 시장이 앵간해서는 끼꼬도 안 합니다 즉 이게 제가 느낌이 그거예요 시장이 약한 장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악재를 만들어요 약간 맷집이 세졌네요 지금 이제 맷집이 센 거고 장이 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믿는 구석 중에는 그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장에 못 올라탄 친구들 지금 다들 현금푼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장만 빠져라 기회만 와라 지난 3월처럼 한만 더 빠져줘라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겠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장이 튼튼한 겁니다 그러나 장이 튼튼하고 은근히 강하고 인정은 합니다만 이 장을 설명하면서 한국 경제 펀드멘털이 상대적으로 좋아요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돈의 힘으로 펀드멘털과는 무관한 장입니다 일단 유동성이 그렇고 정부에서도 계속 돈을 풀고 하는 힘으로 우리 시장도 버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흐름인데 저는 사실 새로운 기회보다는 그냥 공을 계속 걸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새롭게 왔으면 좋겠어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소장님 뵐 때 2000선 큰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2000선 위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장은 코스피지수 0.91% 상승폭 조금 다시 더 키워서 1987포인트 코스닥도 1.22% 계속 고점 부근 유지하면서 717포인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안에서의 일동성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좀 시장을 체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슬슬 주식을 매도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관련해서도 정말 논리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